R.E.C. 띵스 솔직히 말하면 성인이 되고 나서 저는 책을 잘 안 읽습니다. 어쩌다 가끔 읽는데 그 경우에는 장르가 꼭 자기개발서입니다. 특히 수능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학업에 대한 열정이 점점 불타올랐던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에는 자기개발서를 참 많이 찾아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공부 9단, 오기 10단 가난하다고 꿈조차 가난할 수 없다 10대, 꿈을 위해 공부에 미쳐라 뭐 이런 것들 다 자기개발석의 고전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분들이 그랬던 건 아니겠지만 저는 아직 인생 경험이 부족했던 그 시절 수능이라는 목표만 성공적으로 달성해내면 마치 그 이후에는 유토피아가 펼쳐져 있을 것만 같아서 저 스스로를 많이 다그쳤던 기억이 납니다. 어차피 수업 시간대 졸 거면서 중학생 때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센 수학을 푸는 습관이 있었고 어차피 문 닫는 시간까지 졸 거면서 고등학생 때는 야자 끝나고 꼭 독서실에 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생각한 만큼 결과가 나오진 않더라도 학교에서 졸릴지언정 매일 일찍 일어나는 이 습관들이 이동 중인 통학버스 안에서 영단어를 암기하는 이 행동들이 언젠가는 보상이 되어 돌아올 거라는 강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믿음이 원동력이 되어 저라는 말을 동시에 채찍질하는 기수가 되어 매일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러다 대학생이 되었고 학교 밖 세상이 너무나 넓다는 걸 알게 된 후에는 눈에 보이는 것도 귀에 들리는 것도 더 많아졌습니다. 자기 개발은 언제나 멋지고 쿨한 것인 줄로만 알았는데 왜 아파야만 춤추느냐는 의견도 들리게 되었고 세상에는 열심히 달리지 않는 사람 중에도 꽤 멋진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자기 개발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점점 들어오게 되었고 자기 개발을 하지 않는 게 몸도 마음도 좀 더 편한 게 사실이라 언제부턴가는 하루하루를 열심히 보내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며칠 전 평소처럼 유튜브를 보다가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의 영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목표가 없을 때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을 가진 영상이었는데 사실 영상의 내용이 무릎을 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이 영상 자체는 그닥 추천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놀라웠던 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제 모습이었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내용도 별로였고 구약과 신약을 예로 들어서 이야기를 풀어나가시는데 사실 제가 성경에 대해서 아는 바가 많지 않아서 이해도 더 어려웠지만 저는 6분 19초짜리의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고 또 다시 머릿속으로 그 내용을 정리해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목표가 없을 때 해야 하는 것이라는 문구를 가진 썸네일은 무조건 걸렀던 저입니다. 또는 그런 썸네일을 보고 마음속으로 한마디 하고 넘어가곤 했죠. 그게 뭐 목표가 없을 수도 있지. 그런데 제가 거의 7년? 8년 정도 만에 이런 영상을 보면서 자기 개발의 욕구가 생겼다는 겁니다. 한때 한 자기 개발 했다고 생각했던 저이기에 이런 모습을 다시 발견한 저는 굉장히 흥분됐고 내가 왜 다시 이렇게 됐을까 한번 고민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은 것 같아서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그 답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지금 뉴질랜드에 산 지 만 2년이 되어갑니다. 한국에서 보냈던 대학생 시절, 회사원 시절을 생각해보면 저는 항상 주변 이슈에 관심이 많았었습니다. 우리 몰래 시시동산에서 손잡고 산책하던 동아리 커플 이야기부터 어젯밤 양재 아이스에서 일어났던 사고 15년 전 신정동에서 일어난 살인사건 이야기 래퍼 누구의 대마 흡연 소식까지 하루 종일 남 얘기로만 시간을 보내도 다음날 눈뜨고 일어나면 또 남들과 이야기할 남 얘기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었습니다. 그러다 뉴질랜드로 거주지를 옮기게 되면서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함께 나눌 사람이 없으니 큰일이든 시시콜콜한 이야기이든 주변 소식으로부터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고 그것은 순간적인 감정 변화의 빈도가 줄어드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제 말이 조금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으니까 한번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매일 지나치던 로또 판매점에서 지난주 1등이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헐 대박! 하면서 놀라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명절 귀성길에 올랐던 일가족 4명이 타고 있던 차가 전복됐다는 소식을 듣고 아 진짜? 안됐다! 하며 마음 아파하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40대 남성이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는 소식을 듣고 와 미친놈 아니야? 천벌받을 놈! 하며 화내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매일 느껴왔던 이런 순간적인 감정 변화들이 제 뇌에는 굉장히 자극적인 자극이었다는 것을 뉴질랜드에 와서 깨닫게 되었고 그런 자극들이 줄어드니 자연스럽게 머리도 맑아지고 마음도 한결 가벼워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런 자극들을 멀리해보자고 다짐해보게 되었죠.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 안보기 그것이 알고싶다 안보기 흔히 댓글창에서 일어나는 온라인상의 싸움 구경 안하기 트렌디한 인플루언서 팔로우 안하기 등이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나니 일상으로부터 오는 감정 변화 곡선의 진폭이 낮아지게 되었고 그만큼 마음에는 여유가 뇌에는 여분의 용량이 생겼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개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게 된 거죠. 살면서 어디선가 한 번쯤 들어보셨을 메슬로의 욕구 5단계 피라미드에서 가장 상위 단계에 있는 자아실현의 욕구가 생기게 된 겁니다. 생각해보면 자기개발처럼 긴 호흡을 가지고 나에게 집중해야 하는 것이 남내기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하기에 바쁜 요즘 사람들에게는 잘 맞지 않는 액티비티가 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왕년에 한 자기개발 하셨던 분들 열심히 살았던 내 모습이 그립다면 자기개발은 다른 세상 이야기라고만 생각했던 분들 나도 할 수 있는 건지 궁금하다면 욕구를 느끼는 건 자연의 일이라 우리가 손 쓰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 욕구를 느끼게 만드는 생활습관은 충분히 만들어 볼 만한 일입니다. 적어도 뭔가를 400번 젖는 것보다는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과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 아아, 마이크 테스트, 마이크 테스트 아아 안녕!